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드디어 육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지 육평은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한 시험이 아니죠. 육평이라는 시험은 정말 고마운 시험이잖아요. 우리가 그동안 치러왔던 정말 많은 사설모의들, 평가원 모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사설모의니까요. 선생님 모의조차도 사실 그 중요도는 어쨌거나 평가원에 비하면 사실 비할 바가 못되죠. 그런 고마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험이 드디어 열리게 돼요.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가짐을 막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육평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은 맞으니까요. 그런데 사실상 그 모든 감정을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너무 고마운 시험인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내자 역할이거든요. 올해 육평 문제 이렇게 냈어. 9평 이렇게 냈어.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낼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줘.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걸 드디어 안내를 해주는 거구나.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우리가 흔히 사서 걱정하잖아.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고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얼마나 기대심리. 그렇죠? 와! 올해 평가는 또 어떻게 문제를 또 내실까? 그 성선의 코드를 또 이분들이 어떻게 낯설게 할까? 그걸 내가 과연 정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올바르게 독해할까? 어느 정도일까? 나의 위치가 현재. 그런 거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잘 치르고 선생님이랑 또 해석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날도 중요한데 사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알죠?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해서 내가 혹여라도 6평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난 공부에서 뭔가 반성하는 거. 내가 거기서 그러지 못했다면 아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그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그런 보충할 것인가?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진단들이 나올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석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릴게요. 아시겠죠? 6평 치르고 나서 또 해석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